9월 10일 화요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푸친 러시아 대통령 간에 한러 지방협력포럼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창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송초로 시장이 중국 러시아 경제협력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가했습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 및 문화, 교육, 관광 등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체로 우리나라 17개 시도지사와 러시아 극동연방광부 11개 지자체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송초로 시장은 울산의 동북아 오일 갓스업 사업을 소개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간 에너지 물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조선해양기술을 활용해 조선해양기자재 연구개발과 기술인력양성 등의 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9일 울산시와 문화재청, 울주군 세 기관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 등 세 개의 기관은 협약서에서 반구대 암각화에 지속가능한 보호와 세 개 유산 등재를 위해 반구대 암각화 보존계획 수립 용역 등 대책 마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4년 이후 사연댐 수위를 반구대 암각화보다 낮게 유지해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최소화와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에 부족한 청정원수를 운문댐 등에서 확보하는 내용을 담아 울산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위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문대상은 노숙자 쉼터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97개소로 울산시는 온누리 상품권과 생필품, 기저귀 등 15종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지난 9일 울산 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눴으며 오는 11일에는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이 울산 양육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위문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환상적인 하모니가 있는 곳 VUS 콘서트가 9월 20일 현대예술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위상을 드높인 리틀 앤제스 예술단의 공연을 울산에서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울산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